110. 110. 110까지 안 나와. 110까지 안 나와. 10. 11. 12. 12. 안녕하세요. 두산 핸드볼 박찬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산 핸드볼 정은경입니다. 일단 두산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희가 올해 리그 전승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저의 기운을 야구팀에게도 팍팍 들여서 올해 꼭 챔피언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산 화이팅! 안녕하세요. 핸드볼 꼬박팀 박찬형입니다. 두산 핸드볼팀이 올해 리그에서 전선 우승이라는 핸드볼을 보았습니다. Nik GAM Lober 박찬형 전승 박찬형 전승 오늘의 에너지나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